안녕하세요 정의노의 톰키즈입니다 저희의 이번 프리데뷰 프로모션 디지털 싱글의 타이틀 놈이라는 곡은 중독성 있고 신나는 펑키 음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무는 펑키 음악에 딱 맞는 락킹으로 이루어져 남녀노소 모두 다 재밌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안무 중에서는 락킹을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동키즈가 어떤 팀인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을 가사에 담은 곡입니다 눈빛 뮤비 또한 밝은 색감으로 각자의 개성을 살려 신나는 느낌으로 촬영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넌 줄 아는 놈인가 넌 줄 아는 놈인가 다 Santos Everybody want to follow me? 다닙 cellphone Elelinear ES 내년 2월에 데뷔하는 히민이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